everywhere you go, everywhere you go, give it on 아 예 제가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찾았어요 어디에 땐 가요? 데려왔더라고 거기 밑으로 리털 내려왔더라고 대나무 있는 쪽에서 보니까 사료는 몇 개 집어먹었는지 완전히 마르지는 않고 거기 사료 있는 쪽으로 내려왔더라고 애들이 근데 한 마리는 숨어버려서 못 찾아내고 회색 한 마리는 숨어가지고 계속 앵긴 걸 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아 그럼 그게 아직 있네? 다 있어요 일단은 고양이들을 받아가지고 여기 계기에 넣고 지금 제가 데리고 갈 애가 세 마리거든요 세 마리이고 데리고 산에 잠깐만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수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찌된간에 기다려주세요 뭐야 이거 회색이 두 마리를 했노 한 마리를 두서 네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조그매서 그래, 되게 조그맣게 아, 저 뒤에 있구나 아, 큰 고양이가 한 마리라면서요 얘 하나는 두고 안에 차에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에 한 마리 있었다면서요 차에 한 마리 있었다면서요? 큰 애가 두 마리에요 걔도 제가 찾았어요 아, 이거 5만원이니까 가서 이거 상품권은 좀 없어 5만원 가면서 차비라도 아이고, 기름값도 안나오고 지금 이 안에 네 마리 갔어요, 네 마리 얘도 크지는 않더라, 얘도 1년도 안되네요, 보니까 안되고 진짜 멋있겠다 응 여기 또, 앞으로 내가 그냥 다 나가갔다고 얘기했으니까 있는 애들 몇 마리 또 나오면 그건 내가 다 먹이께요, 계속 오지지 마세요 꼬맹이네 이리 온나 민내 따라오고 가세요 조그맣이네 이리 맞죠? 안쪽으로 응,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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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수가 여기, 여기 두 마리 가면, 새끼 두 마리, 꼬맹이는 꼬맹이 두고, 새끼 두 마리 있어, 차에 빠지네 걔도 애기예요. 같이 있던 애기랑 똑같은 돈베요. 여기 고향이 두 마리잖아요. 총 4마리, 이 안이 4마리 있잖아요. 총 4마리라고요? 이 안이 4마리 맞죠? 지금 나오는 거 2마리. 그러니까 이 안이 케이지 안에 지금 4마리 데려오고 맞잖아요. 합쳐도 4마리. 빼줬는데 왜 자꾸 2마리, 3마리 더 있다고 계속 그러세요. 아니, 이 안이 3마리 아니죠? 그 안에 2마리 안 했죠? 그 안에 세키 2마리 있다면서요? 세키 세키 2마리 하고 크게 2마리 있다면서요? 우리 3마리, 케이지장에 손에 가는 케이지장에 세키 3마리, 애니 3마리 있어야 되는데, 거기서 1마리가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했지? 지금 1마리가. 그 차에. 그 빠진 애가 지금 여기 들어있고. 아니, 아니, 잠시만요. 편에 3마리 가지고 왔는데, 거기 6마리 있었어요. 3마리, 3마리, 8마리. 아니, 거기 6마리 있었다니까, 거기에. 여기서 몇 마리를? 한 마리로 갔다가, 거기에 한 마리를 갔다가. 거기에 한 마리를 갔다가, 거기에. 거기서. 체배 가져갔을 때. 세키. 돼지 안에. 다섯 마리 하고. 한 마리. 요거만 애 하나. 틀 많은 애. 그 안에 빠진 애. 그거 6마리 있었고. 아, 그. 그. 돼지 어디 들어가있다고. 빠졌다는 애가. 각까지 치면 7마리에요. 그래요? 아, 그래요? 난 모르겠고. 거기 그 케이지 안에. 여섯 마리가 있어야 돼. 근데 한 마리가 빠져나온다. 일곱 마리였다니까. 그 케이지. 그럼 이 아이가 치면. 일곱 마리였다니까요. 그리고. 모르겠어요. 거기서 빠져나온 애고. 하나는 하나 더 생겼어. 그래가지고. 같이 다. 그 양은 또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. 여기 데리고 왔어요. 네. 네. 그럼 총. 여기 봐봐요. 13마리에다가. 내가 데리고 와서. 북한에 내려가. 13마리. 여기 2마리. 여기 14마리. 15마리. 꼬맹이. 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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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ting. 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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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고양이가 몇 마리 있었다시지. 그것은 몰라요. 자기 집이 몇 마리 있는지 그걸 모라. 새끼 한 마리 죽음까지 치면 총 14마리 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몇 마리 흐렸어요 한 너데마리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잡다 잡다보니까 계속 흥겨 또 여기서 자리 이탈해가지고 다른 데 갔을 수도 있어요 애들 여기다 이 산에다 그대로 풀어놓고 있었으니까 이 산에 그대로 풀어놓고 있었으니까 애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아까도 회색이 한 마리 분명히 자기 차에 한 마리 빠졌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큰 게 한 마리 빠졌다고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그건 아니라 저 큰 게 빠졌다는 것은 그 말은 나를 진짜 못 믿겠어 저 큰 게 한 마리 빠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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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자라 딱 또 시간남 왔어 자 지금부터 또 시원 나 이거 뭐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